3일 채 30분 안에 초간단 3일 채 30분이면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다. 먼저 예수님 입장 한번 볼까요? 아주 쉬워요. 아니, 그 원 글대로만 이해하시면 정말 쉬워요. 그런데 지금 보시기 힘든 게 이미 너무 많은 선배들한테 조언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요. 다 잘해야 선배들처럼 돼요. 되고 싶으세요?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돼야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입장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입장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그리고 명쾌해요. 내 안에 예수님은 늘 성령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애고겠죠. 혼이겠죠. 혼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혼이 자기 내면의 영으로 예수님도 예배 드리고 항상 본인 안에 성령을 늘 만난다고 얘기하시죠. 성령의 뜻대로 어딜 가고 안 가고 다 결정합니다.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해서 어디로 갔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로 인도해서 어디로 갔다. 늘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 뜻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 성령을 뭐라고 해요? 성령 뜻대로 사시면서 난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다고 얘기해요. 성령과 이 성부가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부는요? 원래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이 영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쯤에서 또 역시 삼위일체는 안 되겠다 하실 수 있는데 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차일까요? 우주에서는 성부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뭐야? 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영이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도 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지. 이해 되세요? 다 영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보호자라는 뜻이죠. 보혜자. 보혜사. 나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임하실 때. 우주를 경영하신 아버지가 계실 거고 나한테 임하셔서 내 삶을 끌고 가신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니까 성부 성령은 하나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이 성령 안에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죠. 이 성령 안에 진리. 그래서 이 진리와 말씀을 전해주는 성령이 사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나한테 오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 이 진리로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거룩해지기. 자기는 성자죠. 성령 뜻대로 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성자가 됩니다. 영혼 하나 더 그릴까요? 육까지. 영혼 육이 다 애고죠. 혼과 육은 애고입니다. 개체적 자아 입장에 의해서 혼과 육이 거룩해지면 성자가 돼요. 혼이 성화되고 육이 성화돼서 자 혼이 온전해지고 육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몸까지 갖추는 것까지 다 말합니다. 혼 육이 다 온전해지면 성령 뜻대로 살게 되면 성자가 돼요. 예수님이 늘 주장하셨죠. 나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서 늘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럼 이게 영혼 육이 다 설명된 거죠. 그럼 성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듯이 나의 제자들도 내가 뽑은 사람들도 거룩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요. 성도들도 아버지의 말씀 성령대로만 살면 그들도 거룩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말씀 그리고 성자, 성도에 오히려 예수님이 주장한 예수님은 성부, 성령, 성자가 하나다. 후대 삼위일체로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고집들, 어떤 편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 거칠어요. 그냥 성부가 성령이고 성부가 나한테 임하면 성령이고 성령 뜻대로 영혼 육을 갖추면 성자니까 사실 하나죠. 본질이 하나죠. 영이 하나잖아요. 한 영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혼육을 성령 뜻대로만 사시면 여러분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현재 인류 중에 내가 제일 아버지를 정확히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못 만나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뭘까요?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는 안 돼. 지금 그렇게 악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제일 잘 알아. 아버지는 내가 확실히 알지.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자님 아버지랑 안 싸워봐서 아직 몰라. 모르는 어둠이 있어. 나는 알아. 다 알아. 아버지 다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다 모를걸. 내가 제일 자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이 우주에서 인간 중에 영인 아버지. 인간은 영인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 혼으로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도마보금에 나와요. 그 아버지 자리를 나는 정확히 알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나처럼만 살면 돼. 내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말로 해주고. 나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야. 이 소리예요.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성자고 성자는 눈에 보이는 성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후대 제자들의 삼위일체를 자극하죠. 아 하나구나. 네이선님이 생각한 하나라는 거 나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나는 성자 중에. 그래서 항상 겸상을 좀 안 하시려는 게 있어요. 선한이여. 아버지만 선하지 난 선하지한다. 어떻게 영하고 혼육을 갖춘 존재랑 같이 고론할 수 있는가. 혼육을 갖춘 한에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무과하고 나는 최선으로 선하다. 하지만 영 그 자체를 아예 지을 수 없는 영 그 자체는 아니다. 분명히 구분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떨 땐 광호하게 내가 귀리오 진리오 생명이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너희는 볼 수 있어. 정확히 볼 수 있어. 불교에서요. 불성은 어떻게 생겼으니까 육바라밀로 생겼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육바라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야 그 성자를 봐야 그리고 부처님을 봐야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화엄경으로 치면 예수님은 당당히 본인이 십지보살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거든요.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면 삼계의 왕입니다. 우주의 왕. 왜?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중생과 보살들이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제일 맞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니 맞이니 하는 건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맞이다. 나만 정확히 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전형적인 제가 화엄경을 번역해 봐서 알지만 화엄경에서 말한 십지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화엄경도 같이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을 저는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삼일체도 중요한데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 안에 새겨진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졌듯이 내 제자들도 거룩해져서 우리 셋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였듯이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돼서 결국 우리 셋이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하느님 결국 성부 성령을 다해서 하느님 그리고 성자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기원하시는 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불교 거론하면 여러분 기독교 분들은 거시기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에서 중요한 삼위일체식이 아니라요. 기독교인의 편협한 삼위일체 가지고 모든 것을 저건 삼위일체 아니야. 이단 본인의 삼위일체관이 편협하신 거예요. 꼭 그 삼위일체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존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너무 편협한 삼위일체관으로 이걸 제가 새로운 삼위일체를 만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 세 존재가 하나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중에 말씀을 거론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졌고 내 성도를 또 거룩해져서 이 셋은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 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형적으로 불교에서 진리, 법 그리고 진리를 구현한 성자, 불 그 부처를 따르는 제자, 승 이 구조랑도 일치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누가 베끼었다. 그런 게 아니라 신기하게 그 구조가 예수님 말씀에서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법성이 본래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인들도 불법성에 기이하죠.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의 기이하듯이 불교에서는 불법성에 기이해요. 불법성이 하나다. 재밌죠. 그러니까 꼭 그 하나가 기독교식의 그 삼위일체식의 하나가 아니더라도 이건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하나라고요. 이랬죠. 이것도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삼위일체 쉽죠. 그러니까 성부, 성령은 원래 하나인데 하늘에 계시면 성부 내 영혼의 임에 계시면 성령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열심히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고 뜻을 내가 영혼육에 온전하게 아버지와 이 성령은 영인데 내가 온전하게 혼과 육으로 그 영을 따름으로써 나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의 측면에서는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령을 깨치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도 알 수 있고 이 성령이 우주적으로 작용할 때는 아버지구나. 이 성령대로 사신 분이 성자구나. 성자가 누군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성자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일단 영을 알아야 되고 그 영을 통해 성령을 만날 때만 여러분은 성부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성자, 아버지도 알 수 있고 아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인지 그 존재로. 그 전에는 여러분 짐작하고 계시는 거지 추측하고 계시는 거고 상상하시는 거지 아시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어떠세요? 뭐 별다를 게 없죠? 저렇게 사는 게 맞지. 그런데 제자들, 사도들 입장에 오면 또 달라요. 사도들은 사도들은 또 우리 애고라고 할게요. 사도들은 특히 사도들은 육의 성화는 어차피 관심 밖이죠.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의 성화를 강조하니까 애고 중에 혼만 그려놓고 볼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영혼육이 온전해서 성자라는 개념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신격과하고 싶어요. 왜냐? 이해는 돼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하느님처럼 얘기했다고요. 내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간 중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육이 제일 온전한 존재니까 하나님 맞아요. 성령 그대로 구현된 존재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자니 성자니 그게 사실은 인간 중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인간 중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니까 겸상을 안 하세요.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성부 성령을 둘러보고 있지도 않아요. 선한 분은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한 분뿐이야. 나는 성자야.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깨끗해도 하느님하고는 달라.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도마복음에서 선생님이시여. 난 선생 아니야. 선생은 한 분뿐이야. 나도 그분한테 배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지금 제자들이나 교회에서 이 얘기 들으면 저건 두 말 할 것 없이 2단.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뵙고 누가 칭찬받는지 보자고요. 자 여기는 성령이죠. 사도들도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만난.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복잡해지는. 사도들은 성령을 제가 폰에다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사도들은 입장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만나서 이제 성부, 성자를 알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다 일치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 만나야죠. 예수님이 성령 쏴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쏴준 성령 덕에 우리는 성부, 성자를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해하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해해요. 사도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평소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하나님하고 합치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 거의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 하나님 맞거든요. 그럼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강림해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해해 볼 때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이 성부고 사실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님은 내가 말씀이라고는 아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진리다라고 하셨던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은 성자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성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성자는 사실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 그러면 성부가 이 우주의 근원적 존재라면 성자는 우주 만부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십자가를 제가 해놓은 것은 예수님 기독교에서도 진리는 십자가로 상징되고요. 이거는 춘하추동을 상징합니다. 동서양 어디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엄밀히 말하면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상징해요. 십자가는. 예전에 황도 12궁, 태양이 돌잖아요. 그 열두 별자리 12궁을 4방향, 4방향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비추는 그 4계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동서양 안 가리고요. 하늘의 질서 그럼 무조건 질서정연한 별자리의 운행을 가지고 예전에 다 질서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추나추동. 항상 늘 한결같은 그 질서를 자연에서 발견할 게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태양이 신처럼 보이고 그 태양을 통해 펼쳐지는 4계절 이게 하늘의 어떤 명령이나 질서로 보입니다. 천명, 천리 다 4계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동양에서. 서양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십자가로 상징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추나추동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결국 이 우주에 추나추동이 있고 만물이 생장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자가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고 쓰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라는 사도부터 벌써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건 80, 90년도 되고요. 훨씬 그 전에 이제 베드로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다 정립되죠. 요한복음보다 베드로가 더 아니, 뭐요. 베드로나 바울이 먼저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 때 보면 이미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 부른 분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분이요. 실제로는 그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가시기 전에, 예수님 가시기 전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한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도마가 너는 이렇게 찔러보고 아냐 그러는데 도마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선언해버려요. 그때부터 생전부터. 생전이라고 해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하늘 가시기 전에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유대인의 사고 방식만이 알아 당시 그리스 헬레니즘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라는 말 썼다는 건 이미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거죠.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가 우주를 창조하고 파괴하는 주체로 로고스를 상징하고 이 존재를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자꾸 빛이라고 하죠. 빛. 내가 불질을 놓았다. 내가 빛이다. 난 로고스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신이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성자라는 의미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는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작용 이런 거예요. 오히려 느낌이. 그래서 사도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해놓고 즉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해놓고 본인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녀간 게 돼요. 그런데 잠시 다녀갔다고 못 아는 게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인간의 모습의 성자, 인간의 모습의 하나님이랑 지금 신성 자체로 초월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사도들한테는 되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는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사실은. 성부 성자가 함께 하나님의 본체와 작용이고 이게 우주를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가 에따 영 받아라 하고 우리한테 쏴준 게 성령이에요. 성부와 성령. 그렇죠. 우리한테 영향을 줄 때는 성령을 통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사도들한테 보인.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사도들이고요. 자 이제 아우스티누스 같은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이분들은 플라톤 철학도 영향을 받고 하면서요. 심플라톤주의 이런 철학책들이 활발하게 영향을 주면서 심플라톤주의가 주장이요. 일자, 우주는요. 하나인 존재에서 유출돼요. 누스, 그 다음 누스가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냐면 세계의 영혼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신성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존재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일자는요. 오직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한 점을 의미해요. 한 점. 그러니까 일자를 동양식으로 보면 무극입니다. 제가 강의 때 예전에 많이 해드렸어요. 일자는 무극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예요. 그런데 누스는 정신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누스는 점은 점인데요. 수많은 원주의 이런 점들을 품고 있는 한 점이에요. 태극이죠. 그래서 이게 태극이에요. 그래서 무극은 자기 혼자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태극은요. 우주의 모든 정보와 우주를 만들 플라톤주의가 로고스를 품고 있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누스는. 장차 우주를 만들 정보와 에너지를 다 품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는 동양에서는 태극이에요. 환극은요. 구체적으로 원주랑 이런 관계를 맺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영혼이라는 건 우리 개별 영혼이 아니고 우주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극입니다. 실제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 그래서 일자 누스 세계 영혼이 이미 그리스 로마 철학의 어떤 되게 중요한 결론으로서 교부들한테 깊이 퍼져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요. 플라톤 철학 그리고 신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만들어요. 처음에. 그들의 철학이 없었다면요. 서양에서 기독교가 체계적인 철학을 갖춘 정교이자 어떤 신학으로서 자리매김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미친 이런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영향은 엄청나요. 또 스토아 학파 우리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에픽테투스나 그분들이 제우스 신한테 바치던 기도문들이 그대로 교부들한테 요아로 바꿔서 그대로 쓰여요. 왜 그분들은 다 우주를 신이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로고스.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를 신으로 받죠. 다 똑같으니까 로고스, 누스 다 신입니다. 우주의 신. 그런데 이런 정밀한 철학 체계를 갖고 있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이제 아까 사도들의 입장이 더 사도들의 입장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교부들은 더 정확하게 정립해요. 특히 이제 아우스티누스 입장을 보자고요. 제일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니케아 공유회에서 이게 결정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고. 아우스티누스는 일자를 뭐로 갔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하느님, 성부. 여기에 유출서라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여기서만 유출되죠.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달라요. 왜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되어야 되죠. 나와야 되죠. 유출 개념을 굳이 플러티누스의 철학 체계처럼 쓰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개념들을 가져옵니다. 이런 철학적 구조를 가져와서 일자에 해당되는 분을 존재의 하느님. 그럼 누스는 로고스죠. 우주의 본질인 하느님. 그럼 성자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되는 존재. 여기서 발출되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 꼭 플러티누스식의 유출설은 아닙니다만 성부, 성자의 영이 성령이 돼요. 성령은 만물을 세계 영원에 상응하는 만물을 질서지워주는 하느님. 실제 현상계에서 작용하는 건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현실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성자는 로고스를 말해요. 신. 우주의 진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진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의 하느님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로는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신화된 거죠. 이게 불교에도 비슷합니다. 석가모니를 법신화해서 진리만 추출해가지고 석가모니를 비로자나불이랑 통일시하는 경우는요. 석가모니 안에 있는 진리만 추출해서 석가모니를 진리로 봐버리고 진리로 인해 우주가 굴러가니까 이제 어떤 말까지 하나요. 지금 절에서. 석가모니의 위신력으로, 석가모니의 작용으로 우주의 티끌 하나도 굴러간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들으시면 좀 난감하겠죠. 내가 티끌을, 그거는 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주법이 그랬는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사도들부터 신격화되더니 그냥 본인이 진리 자체가 돼버리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주의 창조주가 돼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면 좀 이상하시죠. 이게 지금 교회의 기본 관점입니다. 여기 어긋난 얘기하면 2단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하느님은 성부, 본질의 하느님은 성자, 실제 만물의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그런데 성령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켜서 제자들한테 보내줬죠. 또 성부의 뜻대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가 성자를 낳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낳는 구조로 해서 레벨상 세 번째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질이다 하는 거예요. 동질성을 강조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신 자체가 돼요. 예수님을 성부 성령과 동일한 영으로 추존하면서 일어난 이론이에요. 정립된 이론이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사도 이후의 삼위일체로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 오직 예수라는 제가 이번 특강을 할 때 오직 예수를 왜 걸었을까요? 예수님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뒷사람들 거 신경 쓰다가 선배들 신경 쓰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놓치면 그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선배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보초 씨, 예수님이 둘이 강의 들어요. 예수님이 된다. 나와요. 선배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된다고 하셨죠, 방금? 아니, 그건 예수님이나 되고 우리는 안 돼. 아, 우리는 안 되는군요. 지금 제 강의 듣고도 아마 나가시면서 서로 의견 조율하다가 제 얘기 틀어지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오직 예수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론도 다시 풀어드립니다. 사도들의 삼위일체론 이해는 하세요. 그런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역사적 예수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격상시켜버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게 퇴색돼요. 나처럼 살아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성자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영혼육이 온전하면 성자야. 나처럼 해. 나 만들었잖아. 보세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들의 세계관이죠.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예수님 관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요. 난 영혼육을 온전히 만들었어 하고 생전에 계속 강조하셨어요. 나는 인자야. 나는 성자야. 나는 그리고 영혼육이 온전해. 난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 원래 죄 없는 존재를 제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유대인들 논리에 따르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육이 온전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영혼육이 온전했다는 건 영적인 몸까지 이미 다 갇혔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부활하셨다는 게 의미가 일단 인간처럼 죽었다가 즉 영혼과 육이 분리됐다가 다시 하느님이 새 육신을 쏴줘서 다시 새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게 아니고요. 살았을 때 이 물질의 육신 말고 영적인 육신을 이미 다 갇혔던 분이에요. 그거를 제자들한테 보여준 게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라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몸이 신성하게 변해버리죠. 제자들이 볼 때 황홀한 몸으로 변하시면서 모세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셋이 그 육신 영적인 몸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나중에 때가 될 때까지. 이미 살아서 그분은 부활하셨던 분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영적 부활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영적 거듭남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건 이 물질의 육신이지 영적인 육신은 이미 그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영혼육이 온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그걸 죽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본인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라고 이미 장담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죽음을 맛봤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예수님 말씀을 벌써 틀어버리는 겁니다. 사도들 이해하러 오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뭘 싸줘서 살아나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늘님이 싸줄 거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죽기 전에 영혼육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영생의 답을 죽기 전에 얻으셔야 됩니다. 낮에 도마복음을 왜 읽어드렸냐면 도마복음에 숱하게 나와요. 죽은 뒤에는 답이 없다. 죽기 전에 죽음을 겪지 않을 어떤 법을 찾아라 라고 계속 외칩니다. 이게 도마복음이 그러면 외경이다 하고 무시할 수 있는 얘기냐. 공간복음에 이미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온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바로 얻으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은 뒤에 나중에 영생 얘기는 재림 때 얘기고 지금 초림 때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라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나를 따르는 성도도 영혼육이 온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본인이 죽음을 맛봤다고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 개념은 잘못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육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사도들 중에 도마만 그 답을 도마복음에다 내놓은 거예요. 도마복음은 딱 1절이 뭔지 아세요? 이 책의 참뜻을 아는 이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러고 시작해요. 강력하죠. 서문이. 땡기죠. 그 구절이. 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용어 비결을 할 때 소제목이 정기신을 닦아 신선에 이르는 길이었거든요.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 저도 책에다 그걸 썼단 말이에요. 도마 마음이 확 와닿거든요. 도마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심지어 제 용어 비결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쓴 거예요. 신선 이 돌을 닦아서 법을 이루면 저승으로 가는 문은 막히고 하늘로 가는 문만 열릴 것이다. 즉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천국 갈 것이다. 거기서는 선계죠. 선계로 갈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용어 비결의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땅으로 가는 지호. 땅문은 닦이고 이게 땅으로 가는 문이 뭔지 아세요? 저승 가는 문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죠. 땅 속에 저승이나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죠. 땅 속으로 가는 문은 닫힌다는 건요. 심판을 아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을 안 만나고 심판 안 받고 그대로 살아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똑같이 등장한다니까. 예수님 말씀에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심판받지 않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런데 이 말을 다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말, 사도들의 말, 교부들의 말을 듣고 딱 읽으니까 카톨릭이건 개신교건 다 이걸 읽으면서 예예. 아무튼 부활 때 제대로 쏴주세요.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 오늘 뭐 11조도 큰 맘 먹고 했고 나 진짜 제가 너무 대견해요. 이런 마음으로 가면 본인은 되게 흡족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주 쉽게 무시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 구절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살아서 답을 얻으시라. 그럼 바빠져요. 아 11조만 내면 될 줄 알았더니 일이 커지네. 영생까지 얻어야 되고. 그럼 영생의 답을 어디 써놓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간보금이나 요한보금에는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만 나오지.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나요? 야 이제 천국 왔어.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 살아서 영생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미 살아계실 때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미 천국 왔어 이랬다고요.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 왔어.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나 왔잖아 이거예요. 나 왔잖아. 그리고 그게 뭔 의미냐면 내가 쏴줄 거야가 아니고요. 나 인간이지. 너희가 봤을 때 나 연약한 인간이지. 인간으로 왔지. 근데 나 영혼유고 온전하게 만들었어 이거예요. 여러분 봄이 올 때 추워도 개나리 하나가 피어있으면 봄이 왔다는 걸 알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봄 왔어 이거예요. 나 왔잖아 봄 왔어. 나 영혼유고 온전해. 죽은 뒤에 부활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나 온전해. 봄 왔어. 천국 왔어. 인류 이제 해방될 길 열렸어. 영 이해 못 한 친구를 나중에 내가 왔을 때 다시 케어해 줄게. 아무튼 지금 내 얘기 들은 사람들은 바로 살아서 영생할 거야. 혹시 죽은 이들이라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그 법을 어디 써놔야 되죠. 그게 도마보금이에요. 도마보금을 무시하거든요. 지금 기독교는 갈 길을 예수님 뜻과 합치될 길이 없습니다. 4대 보금을 아무리 뒤져도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요. 도마보금에는 바로 나와요. 갓난아이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위와 아래를 하나로 합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합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니게 만들고 안과 밖을 하나로 합하면 새로운 손과 발, 새로운 눈이 생겨서 새로운 몸뚱이가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도마보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거 비법입니다. 이거는요. 이 동서양 안 가리고 이런 밀교 영적인 몸 만드는 비법 연구하는 사람들 이 말 들으면 다 압니다. 뭔 말인지. 에메랄드 타블렛 강의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가. 서양 연금술의 시조가 쓴 글인데요. 그 글에 이게 나와요. 위와 아래가 하나다. 위에서. 그리고 어떻게 지수화풍의 원소를 가지고 영적인 몸을 만드는지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낙원에는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있다. 이게 지수화풍 공이에요. 그걸 얻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시들지 않는 나무다. 이걸 얻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도마보금. 오늘 낮에 한 거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제가 대략이라도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왜 도마보금을 중시하느냐. 영생에 이르는 비법을 특히 영적인 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겨놓으신 보금이 없잖아요. 그럼 그 보금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다녀가셨는데 지금 다 우왕좌왕이죠. 예수님이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살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안 해요. 열심히 성스럽게 살면서 믿음과 성령 양심 속에 살면서 나중에 그 최종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죽어야겠어요. 제자들은. 죽어서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덤 속일지 천국에 가서 기다릴지 영계의 휴게실에 가서 기다릴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최종 심판의 그날 예수님이 너 알아보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그게 다예요. 다른 얘기하는 사도가 없어요. 그럼 사도 때부터 이미 답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사도가 써놓은 글이 있는데 이건 무시돼요. 안타깝죠. 거기 챙겨 보셔야 돼요. 챙겨 보셔도 모자를 파네. 이걸 무시하고 답을 찾으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대충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개요로. 홍익성서학당에서 성서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오시라. 오늘까지 나간 내용을 두루 보시고 오시는 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 구절에 들어가서 제가 읽어드릴 때 큰 그림 속에서 그 내용이 잘 이해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나 입증해 드릴게요. 그 각 구절 속에서. 저는 경전적 근거 있는 얘기만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막 지어서 하는 것 같죠. 꼭 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